한국의 취미 한국의 취미 한국의 취미 한국의 취미 한국의 취미 한국의 취미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! 한국의 취미 영원히 해외 한국의 취미 액션 산행해 오디션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키스 씬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가자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표현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장난하는 거죠 지금 저는 언어는 상관없다고 봐요 자신이 정말 인식시키는 걸感じていて 좋아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별로 제 마음을 속이고 싶지 않아요 너무 멋있네요 아, 아름다워 짜증나네요 정화하니까? 내가 정화하니까? 옆에 일손 동그라고 웃음을, 웃음을 맞추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너 속여서 잡고 있던 거라고 고이도 지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헤이, 가고 싶어, 가고 싶어 너, 나 어때? 매력이 있어요 진짜? 베이커스웨어 뭔가 싶어하고 싶지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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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좋은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정말? 한국에서 항상 가치있어서 고마워요 누군가가 사랑에 빠지거나 마음이 끌리는 건 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에 잊lee 나는 사랑에 잊는 Guys 금 ше 소세 지 유 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